나가슈 비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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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아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왜? 아빠 보고싶어? 아빠 바빠가지고 그치? 아이고 기념 아이고 기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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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해지러 온 거야 영화만 보면은 방울이나 나 구해져 나 구해져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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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주지 않고 멀리 도망가면 어떡하냐 어? 도와줘 도와줘 비켜주셔 응? 비켜줘 도와줘 방섭하지 말고 좋아? 응? 이거 너네 이불로 할까? 아빠 냄새나서 좋아하는 거지? 도와줘 엄마 도와주러 왔어 방울아 방울아 거기 모서리 좀 펴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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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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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ö 크기 음랍 맘에 들어 방울 줄까? 뭐..먹어먹어 간식 달라고 간식 달라고 이불이 뭐가 중요해 이불이 뭐가 중요해 그치 수야 Garrett 수리에 간다 수준이통에 넣어봐 화장실이니까 그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거짓말 오, 갖고와 안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그치? 내가 무리한 걸 시켰어 올해 쫌쫌쫌쫌 응 으흐 봐주세요